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체크 콤보 박스의 비저블 로우넘 속성과 세트 비저블 로우넘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성과 함수를 사용하면 체크 콤보 박스의 선택 항목 목록에 표시할 행의 개수를 정적 혹은 동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 예입니다. 비저블 로우넘 속성을 사용하면 선택 항목 목록에 표시할 행의 개수를 정적으로 그리고 세트 비저블 로우넘 함수를 사용하면 동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크 콤보 박스입니다.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 기본 상태에서는 5개의 행이 선택 항목 목록에 표시됩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옵니다. 디자인 에디터에서 체크 콤보 박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의 컴포넌트 뷰의 프라퍼티 탭에서 체크 콤보 박스의 비저블 로우넘 속성 값을 사로 변경하십시오.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체크 콤보 박스의 선택 목록에는 4개의 행만 표시됩니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옵니다. 체크 콤보 박스 옆에는 트리거가 있고 이 트리거에는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 이 트리거를 클릭하면 세트 비저블 로우넘 함수가 실행되어 행의 개수를 3개로 변경합니다. 실제로 트리거를 클릭한 후에는 선택 항목에 3개의 행만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덤빨으로 돌아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